최영화p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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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요 늘 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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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완전 누가 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늦었으면 창성불이 관둬하네 이게 제일 악보대로 치는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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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봐요 완벽주의자놈 완벽주의자놈 내가 만드는게 아니고 랜디믹스 책 랜디믹스로 연습하는 탕악기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다 랜디믹스 나한 랜디믹스 신났어 랜디믹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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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게 사는 기사 이제 물이ody 할렐루sche 염전 염전 우리 이거 감주 사와드래요? 랭 랭 랭 안녕 랭 랭 클라이 랭 랭 랭 랭 랭 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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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제정신 아니야 진짜 와 진짜 여러분 근데 겸세가 차 있어서 다행히 저 군저까지 태워다 준대요. 근데 저는 신선이까지 가려면 두 시간은 가야 돼요. 근데 지금 10시 반이에요. 그러면 한 새벽 1시쯤 부착할 것 같아요. 여러분 오디션 3년 생활한 겸세님께서 언젠간 붙겠지. 10년, 10년 정도 후면 붙겠지라고 하십니다. 여러분 이거는 진짜... 어, 응급차가 오고 있어요. 지금 우리 그 모세의 기적처럼 비켜줘야 돼요. 하지만 너무 공간이 좁아요. 공간이 비좁아요. 앞차... 앞차도 모세의 기적처럼 비켜줬어요. 하지만 도저히 공간이 안 나요. 우리의 시민의식으로... 하지만 여기가 지금 너무 비좁아서 못 나갈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음정이죠? 그건 저도 모르죠. 저는 완전 귀가 쓰레기기 때문에. 귀 쓰레기 인정하셨습니다. 겸세 놈.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. 쩝이. 귀가 좋아야 되는데요. 그게 까만해. 땡땡. 땡땡. 지금은 베토벳 9번 4악장. 늦었어요. 늦었어요. 여기서 완전 루가 뚜두두두두두. 아 뭐야? 늦었으면 장성물이 관둬야 돼요. 이게 제일 악보대로 치는 거기. 거봐요. 이 완벽주의자놈. 완벽주의자놈. 또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랜디 맥스 책. 랜디 맥스가 그러니깐요. 랜디 맥스로 연습하는 타악기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다. 아니야. 여러분은 지금 베토벳 9심포니. 파악기 위주로 듣고 계십니다. 나 올려. 나 올려. 나 브이로그 하잖아. 유튜브. 나 오빠 보긴 했는데 제대로 안 봤어요. 저의 한 네 번째, 다섯 번째 주인공인가요? 저의 브이로그?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... 아니에요. 정말 열심히 다녀요. 열정, 청춘열정. 뭐죠? 청춘. 뭐죠? 모르겠어요. 청춘의 표범. 청년의 표범입니다. 표본. 아, 표범이 아니고 표본. 근데 겸세 능력자에요. 차 진짜 좋아요. 누가 좋아해? SUV에요. 이제 10만 탔어. 10만 타도 차 있는게 어디에요. 전 뚜벅이에요. 뚜벅초. 지금 보고 계시는거는 제주부실 아닌 놈이에요. 지금 이거 안전운전해야 되는데 지금. 그 다음에 뭐 나올지 알고 계시는거 같은데요. 랜덤이야 랜덤. 랜덤입니까? 바로톡. 질린다. 이거 진짜 질린다. 내가 봤을때 저희 독일 교수님이 겸세 보면 그냥 질려서 나와라 그래요. 제가 봤을때. 차 안에서 이렇게. 이거 누가 알려줬는지 알아? 누가 알려줬? 질린 놈이야 내가 봤을때. 뭐 나오는지 다 알아. 내가 봤을때. 내가 봤을때. 내가 봤을때 질린 놈이야. 차에서 뭐해. 차에서 운전해 안전운전. 이봐 또 이렇게. 지금. 지금 동대문구청 아님? 몰라. 동대문구청이다. 추억동네. 용두역이래. 연습벌레 겸세노. 아니야. 노겸세. 노겸세. 야이. üst. 슬쩍. 희쩍. 클리어. 서dro고. 쨋을강. 퇴쩍. 스크림러뷰. Hearts. 퇴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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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쩍. 퇴쩍. 퇴쩍. 퇴. 퇴쩍. 퇴쩍.